대한민국 지금 성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나이가 저희들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된 조금 정치인으로서 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가 묻은 것이 어제 서울시 강서국 의뢰 진성준 의원하고 김용빈 남양주 의뢰 김용빈 의원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지금 한참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맞선 그런 박용진 의원이죠. 강북거 의뢰입니다. 19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 생들입니다. 저희들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인 거죠. 박용진 비교적 민주당 내에서는 쓴소리를 많이 하는 재선위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좀 많이 미워한답니다. 1971년생이에요. 전북 장수군 출신이고 강북거 의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좀 가혹하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내 썬소리를 많이 하는 박용진 위원은 진짠가? 한번 검증해봐야 되는 거죠. 사감 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공병호 tv를 보신 한 분이 검은 고양이라는 필명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했는데 부정당선인가요? 조응천 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박용진 위원도 가짜일까요? 평소 바른말을 곧잘 하기 때문에 좌파 지지자들이 이 두 사람 조응천 의원과 박용진 의원을 둘 다 싫어하던데 싫은 사람에게 표를 줄 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증을 해봐야겠다. 박용진 위원은 진짠가? 서울시 강북거래 진짠가? 불행하게도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서울특별시 강북거래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 출마직에서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이 박용진 후보가 플러스 8% 플러스 13% 나왔습니다. 이 값은 0의 3%를 벗어나게 되면 사전투표에 손을 댔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북거래 구민들이 박용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박 5일 사이에 수만 명이 참여한 그런 선거에서 이렇게 8%의 3% 정도 지지율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홍률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별로 안홍률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분을 박용진 후보와 가져간 그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표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연적으로 딱 보시기만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냥 냄새가 좀 물씬 풍기죠. 인공적인 뭔 조치가 없이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경우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강북거래 후보별 득표수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재야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의 정확한 규칙성을 찾아 냅니다. 얼마를 여러분 빼앗았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만 40%를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박용진 후보가 꿀꺽다닥 하고 여러분들 삼킨 겁니다. 이게 동별로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40%를 조작을 해가지고 총 합침표가 3665.20인데 이 공은 그냥 반올림에서 제외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안홍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9213표 가운데 40%를 가져간 겁니다. 40%를. 그게 3685표입니다. 총 이동한 표수는 3685표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박용진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9%를 득표해야 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산적으로 70%로 증가한 거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원래 정상적인 선거이면 38% 얻어야 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27%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득표율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계산이 됩니다. 컴퓨터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박용진 사전투표 득표율 72% 당일투표 득표율 60% 차익값 플러스 11.8%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당일투표의 60%를 얻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72%를 얻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당연히 당일투표가 60%가 나오면 사전투표에서 6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조작은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숫자만큼 여러분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숫자는 인정사정을 안 봐주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안홍열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 39% 사전투표 득표율 28% 두 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11.6% 어떻게 조작을 표를 빼앗아갔으면 당일투표의 39%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의 28%를 얻습니까? 표를 그냥 훔쳐간 겁니다. 계산이 딱 되지 않습니까? 두 후보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8%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용진 후보와 함께 꿀꺼닭 먹도록 한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니까 23.6%의 표에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3.6%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아질 수는 뭡니까? 조작할 수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호기 있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용감하게 자기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거죠. 다들 정신줄을 놓은 거죠. 김기현 권영세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두고 사는 참 대한민국 사람들도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서울법대를 온 사람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서울법대들이 다 망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걸 뭡니까? 수작업한 게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이런 짜놓은 프로그램에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3.6%를 조작했습니다. 띵동 이렇게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11.8%를 가져다가 박용진 후보가 꿀꺼닥 먹었습니다. 이렇게 띵동하고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뭡니까? 국회의원 배치 달고 의사당을 다니는데 뭐 드루킹3 드루킹4 드루킹5 좀 조작하면 어떠냐 이야기죠.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보면 조국 씨의 정정심 교수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걸 가지고 감방에 그렇게 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야기죠. 대법관들이 이렇게 뻔한 결과를 보면서도 땅땅땅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따위로 판결문을 여러분들 내고도 다 봉급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나오고 나면 수십억 전간예후받아가지고 땅땅거리고 사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참 맨정신인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강북고래의 여러분들 딱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의 40%를 빼앗아가지고 동별로 다 넘긴 겁니다. 동 단위 밑에를 보면 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0%를 조작해야 삥뽕 넘기고 또 뭡니까 삼각상동 송천동 송중동 다 밑에 투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게 강북고 얼마나 되나 투표소 한 4, 50개 될 겁니다. 4, 50개 해서 모두 다 뭡니까 미래통합당 사전투표에 다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다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동 밑에 있는 모든 강북고래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뭐죠 그래프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 서울시의 4.15 총선에서 148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 1480성이 나온 겁니다. 2분의 1을 1480개 곱한 확률의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인 겁니다. 이거를 조재현과 천대협과 이동헌이 문제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닙니다. 대법관이 다 아니고 진짜 참 저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종로구 사례지만 똑같습니다. 여기 강북고 성북고의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쪽은 항상 뭐죠 미래통합당 붉은색은 마이너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차이값이 표를 다 이동하는 거죠 이동. 그런데 2016년 20대 총선은 그냥 지 멋대로입니다. 크기도 작지만 이게 정상선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정상선거하고 2020년 부정선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맹세기 특수통 출신으로 국민일의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이 입을 닫는 겁니다. 이게 이런 관외사전투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라도 정북도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제외가 딱 이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뭡니까 표의 이동을 그냥 보통 분들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해가지고 이걸 입을 다물겠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정말 앞에 안 보이는 사이입니다. 녹색 장우님 말씀처럼 제정신이 박힌 이상 이걸 어떻게 쉴드 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나라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좀 더해야 되는 거죠. 종교인들도 힘을 다하고 다 뭐죠 돈 벌여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하나님 계시면 징불할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그냥 썰어붙고 배만 두드리는 이 민족에게 여러분들 정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피를 흘려서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ailable